스크램로 만든 한참을 다 먹었죠? 라면은 국민분과 라면은 국민분들이 다 먹었어요 국민분들이 많이 나왔네요 라면은 국민분들이 너무 배고파서 라면은 뭐가봐 라면은 뭐하는거가 이제는 하얀거에 먹었거든요 라면은 그저 먹었거든 고기가 진짜 붓고 금방 튀겨가지고 엄청 바삭하고 소스도 만드셨던데 진짜 맛있어 생소가 되게 오랜만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까르까르 소스가 진짜 미치는 것 같아요 파소스는 이렇게 너무 쇼툼하고 느끼하지 않고 레몬을 직접 드셨는데 또 레몬맛이 일반에 확 퍼져가지고 샐러드 소스까지 직접 드셔가지고 진짜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 새우튀김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샐러드는 쫄면 시키는데 돈가스를 되게 많이 줘 면이 되게 굵어요 면이 되게 굵어요 콜면에 참기름이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 고소하고 진짜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동일에서 친구 통해서 좀 290명 가스에 있는 교체의 스킬 공연이 너무 좋아 소중해 소중해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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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이랑 호파도 많아 양이 되게 많다 이게 뭐야? 근데? 모서리 감탄가? 이게? 모서리 감탄가? 모서리 감탄 캬스피리랑 김말이랑 닭기만두 제란찌개 고구마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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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sadece 모시는 약옹이 끝 모서리 감탄 인질낭 고구마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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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를 하고싶어요 김치가 이 식감이 살아있어요 여기 껴가지고 조금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엄청 아삭아삭해요 새우가 진짜 생생하다 엄청 챙글한데 꽉 차있어 새우만두를 그냥 튀겨주시더라구요 이거 한 입 먹고 볼게요 오 그러네? 새우자슨 이렇게 하나씩 줘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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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